위치에 따라 책임의 강도도 달라지지 부장님과 상무님은 타격이 크실 거야 특히 고위직 임원일수록 더하겠지 더하다는 건 한증으로 물러나거나 경찰 조사 결과 생각보다 사안이 중요할 경우에는 자리 빼는 건 각오하셔야겠지 남들이 우리더러 넥타이 부대니 일계민이라고 하고 나 하나쯤 어찌서라도 사회든 회사든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일이 지금의 나야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응? 조치훈 구단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둑 한 판 이기고 지는 거 그래봤자 세상에 아무 영향 없는 바둑 그랬네 그래도 바둑 세상과 상관없이 그래도 나에겐 전부인 바둑 왜 이렇게 처절하게 왜 자원팀에서 할 일을 왜 영업선팀을 만지고 있어 치열하게 바둑을 두십니까 그 원인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바둑일 뿐인데 그래도 바둑이니까 내 바둑이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들리운 공기가 널 덮어 내 일이니까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때도 내게 허락된 세상이니까